저 표정이 원래 좀 그래요. 습관 습관. 이게 습관이야. 이게 습관. 저 표정이 습관이시네. 제가 볼게요. 지켜볼게요. 잠깐만요. 김재인 씨. 잠시만요. 김재인 씨 죄송한데 저도 이 정도 리듬감은 깜짝 놀랐는데요. 자 이건 가장 기본 리듬이요. 원 투 에이 장난이 저 다리보다 표정이 더 생겼어요. 지금 저 하는 거 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. 먼저 하지 마시고요.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저 표정 봐 표정. 표정 봐. 표정. 표정. 우와. 야 어쨌든 조세호의 발견 좋았습니다. 진지하니까 더 재밌어요. 자 두 분 갑니다. 김한 씨와 김한선 씨. 룰렛 돌려 주세요. 이제 먹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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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으로. 감사드립니다. 이모 잘 맞습니다. 예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 혼자 가슴 아팠어 내 친구들이 너의 손을 잡고 춤출 때마다 괴로워하던 나의 모습은 왜 먹고 하니 어젯밤 파티는 너무도 외로웠지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가 없는 난데 나는 그 걸 왜 모르니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쉴 새 없는 음악 소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나 혼자 우울했었지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사실은 이진관 김재희 특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두 분이 큰 수익입니다 맞아요 저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아니 축구를 10시간씩 할 때마다 이렇게 지쳐요 춤췄다고 축구 끄는 지가 오네 알겠습니다 진짜 재밌다 이진관 씨 괜찮으시죠? 아니 좋습니다 긍정의 힘 어퍼메이션이 긍정이고요 그 다음에 메이커가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합쳐서 합성어입니다 근데 긍정의 영어는 따로 있잖아요 파스리브가 어퍼메이션 예?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일단 저거 하겠습니다 어? 어? 잠깐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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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화내셨죠? 아니 화 안 내고요 아니 지금 화내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엠씨가 얘기하는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건 아니야 아니야 긴장이 되니까 아니 제 말투가 그래요 원래는 다정해요 물레 돌려 주세요 멈춰 이거 봐 여기 또 그랬잖아요 영톡스 클럽 정 아 윤일상 작곡이에요 아 윤일상 작곡이에요 아 윤일상 작곡이에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은 거라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이 해 아 윤일상 작곡이에요 Vel homeless ange 경고등이 울리기가 놀라셨어요. 경고등이 울리기가 놀라셨어요. 아 괜찮아요. 아주 좋아 아주 좋아. 지금 약간 화내시려다가 아니 저는 원래